마인크래프트에 클럽이 생겼다던데 아야 요즘에 마인크래프트도 심심한데 요즘에 마인크래프트에 클럽이 생겼다던데 여기서 춤이나 추고 놀아볼까 도대체 마인크래프트 클럽은 어떤 곳일까 굉장히 궁금한걸 빨리 가봐야겠다 벌써 노래소리가 신나는걸 이거 사람들이 어떤 춤을 보여줄까 정말 기대가 된다 혼자서요 혼자 막기는지 같이 놀래요 지금 빠지는거에요 빨리 절로 가요 마인크래프트 클럽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게 있을줄 알았던데 겨우 쉬프트 누르는 게 춤이라니 아휴 재미없네 이것도 그냥 집이나 가야겠다 쉬프트가 춤이라니 정말 웃겨 아휴 쉬프트가 누르는 게 전부라니 아휴 재미없어 그냥 집이나 가야겠다 거기 당신! 맨날 마인크래프트에서 추는 춤이라고는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는 춤밖에 없어서 지루하셨다고요? 혹은 정말 현실에서 신이 나게 추는 것처럼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한숨만 나오셨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수곤의 댄스파키지 이수곤의 댄스파키지만 있으면 당신은 어떤 춤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우와 대단해 이수곤이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수곤님이 추천하는 그 모드 바로 춤 모드인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춤을 잘 추고 싶다면 바로 이 모드를 다운로드 당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에다가 써 두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모드 리뷰를 할 건데 네 오늘 이수곤님과 모드 한번 리뷰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1, 2, 3, 4키를 누르면은 춤을 출 수 있어요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훗 자 이런 식으로 멋있게 마이크드 캐릭터가 춤을 추게 됩니다 멋있죠? 어 이렇게 다양한 버튼을 누르면 이거 다양한 춤을 동시에 출 수 있군요? 자 그리고 걷는 모션도 좀 달라지고요 그쵸? 오 맞습니다 날라다니는 모션도 달라졌어요 날라다니는 모션도 달라집니다 오 이런 식으로요 멋있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 쉬프트로 누르면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오 오 그리고 떨어지는 모션도 바뀐 것 같..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점프하는 것도 달라졌죠 이렇게? 깜찍하게? 펄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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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펄짝 펄짝 자 그러면은 P를 눌러보세요 영어 P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모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1, 2, 3번에 자 한번 멋있는 모션을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음 야 이거 멋있다 이것도 오 진짜 사람이 춤추는 것 같지 최신 유행 춤들이 다 있네 야 왕취 춤도 있고 브레이크 댄스 춤 오 오 이렇게 다 있죠? 그치 이수우님? 오 오 오 이거 모십시오 이거 이거 제 춤을 모십시오 이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백백춤 아이템 바뀌는 맛으로 오 아이템 바뀌는 맛으로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도 할 수 있죠?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축 너무 잘 추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 박수로 이거 이수우님 한번 춤춰보세요 춤춰보세요 뭐니? 춤춰보세요 춤춰보세요 춤춰봐 한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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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오님! 이수오님! 뭐야? 아니 그거밖에 못해주나? 어? 아니 그거밖에 못하시냐구O 이 파워풀한 각도 인사, 인사댄스보다 더한 걸 줄넘 말이냐오? 그거밖에 못 준다고? 완전 incluso 코어wastwo이잖아 내 조민들 봐봐 чит 국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이거 질서 오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이거 진짜 못했구만. 내 춤도 보여지. 아니 이랬을 거야. 어 정말 잘 친다. 어형. 아 한번 해. 나도 다른 춤을 준비해 오겠어. 어? 좋아. 한번 이제 이 춤을 보여줄 시간이로군. 이런 것도 있어야 한 번 이수은이도 보여주죠. 나 새로운 춤도 갖고 왔어. 춰봐 춰봐. 뭐죠 뭐죠 뭐죠? 어 박수 좀. 안녕. 하세욤. 안녕 하세용. 뭐야? 응.. 그것밖에 안 된다. 응.. 내 춤을 그렇게 기만한단 말이지. 한번 춰보시지. 누나 하여 엄청난 춤을 보여주지. 귀엽게 춤을 추다니. 섹시해! 팬티만 입고 이유가 있었어. 야! 섹시하다! 대단해. 엉덩이. 허리를 흔드는 거 봐. 해봐 crosstalk 웃기잖아 ar crema 그걸 맡기면 안 된 Jet은 된 말이야 구추미니 내 춤을보시지 내 말을 봐 내 춤은 봐라... 자 간다 然後 홍? 홍ик 내 춤 어때 이거 이거 네 속도 세척한 이 표정 봐봐 이거 내 두 손도 다 들게 만드는구만 잘 봐 그리고 이승연님 한테도 가까이 붙어가지고 야 야 어 이거 뒤에서 춤네 이거 어 야 아 이 부비 야 이 부비까지 정말 대단한 놈아 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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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정말 현실에서 줄 수 없는 인싸춤을 여기서 출 수 있잖아 야, 우우! 이거 이거 안 되겠구나! 난 당장 클럽에서 춤을 춰야겠어! 그래, 클럽에 가겠구만! 아, 이제 그 사람 말 듣고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깔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클럽에 들어가볼까? 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무슨 춤을 춰겠다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휴. 아, 이게 뭐야? 어휴? 이게 뭐야? 야! 야! 벗근하게 경욱이 춤을 추고 있잖아!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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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더 놀아주세요! 처음 왔어요! 어휴, 저 메인 대신에 먹고 있네요. 저 사람 뭐야! 어휴!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 뭐야? 귀를 모은다! 정답! 대단하다구!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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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처음오 offs었나봐요? 오케이! 무섭네 여기!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여기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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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전歡迎! 수고houses! 소렑나innonj 모드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 endeavor!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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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호호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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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다 들어 아우 출렀다 우웨엑 야 스테이징 지배하셨다 야 스테이징 내꺼야 아줌마 부딪치지마세요 기분이 나쁜다 던져 아 아줌마 그만 때려 아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야호호호호 돌자 누워 야 여기 미성년자 도왔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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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00 km 1,000 km 2,000 km